오늘의 꽃밭은 곱빵을 돌려줍니다. 오늘은 꽃밭을 곱빵을 돌려줍니다. 꽃밭을 곱빵을 돌려줍니다. 빨리 넣어! 빨리 넣어! 자, 숨번대로! 자기가 숨번대로 이렇게 이렇게 둘을 뽑아도 가운데하고 돌릴 거니까 숨번대로 그리고 한 줄 놓으면 되거든요. 하나만 더 넣을게 소금이 되겠어? 좀 더 넣을까? 됐어! 우와, 잘 쪄졌다. 꽃밭 식용유 조금 넣을게요. 고추를 조금 넣어서 고추기름을 넣어봐요. 좀 더 넣을 것 같다, 식용유. 고추기름을 일단 넣어봐요. 됐어! 됐어! 볶아요. 트 소 goats 여긴 넣어! 지금 넣어야 돼. 자기야 빨리 넣어! 기름 조금 넣어줘요 간을 보라 간을 보여요 잘 됐나, 없었네. 간이 맛 났나 봐요. 간이 맞아요? 간이 맞어. 네, 간만 맞으면 소도 넣어. 피워요. 그대로. 다 피워. 다 넣어요. 고추기름. 조금 더 넣어. 아끼지 말고. 조금 더 넣어. 아끼지 말고. 양이 많잖아. 치유게 조금 더 넣어. 그러니까 할게. 치유게 못 넣어. 탄자. 응. 됐어. 응. 양이 많으니까. 응? 응. 양파하고 표고버섯 가브. 양파하고 표고버섯 가브. 응. 오잉. 야채nej. 파프리카. 파프리카. 파프리카 3가지. 양이 많이 덜어. 응. 꽃밭이 날려야지 양이 많이 날려야지 이제 끓자 다 됐고 응 이거부턴 다 해야지 응 그럼 요거부터 이렇게 해야지 나요 나 이거 갖고 왔잖아 아니 아니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요렇게 응 흐르잖아 됐어 치워 형 그리고 고기 고기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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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치워 딱 넣고 딱 이쁘게 모양 이렇게 응 빵 너무 많다 많이 먹어야지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나도 되겠어 응 요렇게 해서 꽃빵 고추 잡채하고 꽃빵 다 됐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에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꽃빵 고추 잡채 응 그치 응 꽃빵 고추 잡채 응 했거든요 뭐 처음 했는데 모르겠어요 먹어보면 이제 맛있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먹어보자 꽃빵 꽃빵 고추 잡채 꽃빵에다가 싸서 먹던데 응 아 이렇게 딱 이렇게 빼지는구나 빼서 응 그렇게 안에다 녹아서 고기 넣고 야채 넣고 와 아 아 아 조금 조금씩 응 어때 괜찮대 괜찮나 응 쫙 안되니까 그냥 너무 맛있어 많이 흰게 야채를 딱 넣고 콩가루 소글바이리 소글바이리 콩가루 아이스크림 소글바이리 아이스크림 조글바이리 공룡 with pork 풀 그래서 이렇게 맥주인데 양념장 저거 좀 더 뺏어요 아.. 아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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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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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심심하게 간을 잘받네 응 응 잘봤지 응 심심하게 간을 잘받어 응 야채를 이렇게 많이 하기도 잘했네 응 네 ский 자기는 king 양념장 야채 좀 더 가져올까? 응? 야채 좋죠? 응 응 좋죠? 맛있다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맛있어? 그냥 빤이 맛있어 응 꽃빤이 맛있어 응 호빵이 옥빵 응 호빵이 옥빵 응 호빵 호빵 호빵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응 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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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This 호빵 이 야채 좀 더 갖고 올까? 야채 내가 가져올게 조금 냉길래 내가 가져올게 이거면 될거야 그죠? 응 떡볶 맛인데 야채가 많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먹었는데 이런 식감도 좋더라구요 떡볶이 이제 이거면 떡볶이 고춧가루 2분 2분 1분 1분 2분 2분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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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고춧가루 나름 다 먹었다 응 맛있어 응 오빵도 맛있고 야채도 맛있고 호일도 맛있고 응 으 으 으 으 으 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